13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전날 오전 0시에서 1시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검은 옷을 입은 남학생 17살이 남색 점퍼를 입은 노인 63살을 포객스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노인을 향해 사커킥을 날리더니 무릎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련은 노인의 머리를 가격해 다시 쓰러뜨리더니 주먹과 발로 노인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립니다. 노인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학생의 친구로 추정되는 촬영자는 웃음과 말소리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산되었고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 남학생은 현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학생이며 피해자는 상가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촬영자 역시 남학생과 같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남학생 일행과 함께 상가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경비원이 이를 제지했고 시비가 붙어 포객스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쌍방 포객스의 여지가 있고 남학생한테 사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학생 일행이 소란을 피우자 경비원이 혼을 내면서 학생 한 명을 한 대 때렸고 이로 인해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일방적 포객스이 아닌 쌍방 포객스로 보인다며 좀 더 조사한 뒤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상이 확산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신상 털기에 나서는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게재된 인스타그램 댓글에는 어디 사는 누구냐는 질문에 경기도 땡땡시에 거주하는 9년생 등 신상을 유추하는 답글이 달렸습니다. 이미 폭행 혐의로 소년원까지 갔다 온 인물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10대의 경비원 포객스 영상이 논란이 되자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해명문을 올렸는데요. 이 학생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고 경비 아저씨 분이 치다가 스파링하자고 체육관 찾다가 다 닫아서 지하주차장 cctv 있는 곳으로 가서 하자고 한 거다.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는데 끝나고 잘 풀고 갔다. 핸드폰 저장이 안 돼서 스토리 친친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남학생과 경비원은 실제 싸움이 아닌 장난식으로 스파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싸움 영상 촬영도 허락하에 진행됐으며 싸움 후엔 양측 모두 잘 풀고 헤어졌다고 턱 붙였습니다. 해당 경비원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니 더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저 영상을 보고 과연 스파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17살 학생과 63살 노인가요?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만들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